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자바를 실행하기 위한 자바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수업의 순서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일단 까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코드를 메모장 같은 데서 작성할 수도 있는데 그게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모장이 아닌 전문적인 편집기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방법을 그 다음 부분에서 배우게 됩니다 Eclipse라는 걸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귀찮고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거 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실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법을 쓰셔도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방법보다는 이 뒤쪽에서 나오는 정식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정식 방법을 여러분이 도전을 해봤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잘 해결이 안 된다 시간이 한 20분 이상 경과됐다 그러면 거기서 지체하지 마시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온라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일단은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자바를 실습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좋은 도구들이 잔뜩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수업에서는 jdoodle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jdoodle의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컴퓨터 언어들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자바를 쓸 거기 때문에 자바를 클릭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고요 바로 이 영역이 편집기 화면입니다 그리고 샘플 코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자세한 얘기는 이 뒤에 있는 후속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아시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여기 메인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거기 있는 중괄호 안쪽에다가 여러분이 자바의 문법에 따라서 코드를 작성하면 자바는 여러분이 작성하는 그 코드라는 것을 읽어서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화면에다가, 모니터에다가 헬로월드라는 아주 유명한 인사말을 출력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아웃프린트 자 이런 문법, 이런 명령어는 지금 알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하는 한국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그 코드를 이곳에다가 작성해서 실습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아주 뒤쪽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입력 값을 줘서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은 언제나 헬로월드를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아니라 헬로우 그리고 우리가 입력 값을 egoing을 주면 헬로우 egoing 입력 값을 리체를 주면 헬로우 리체 이렇게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입력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코드지만 나중에 나올 때 기억하셨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egoing이라는 저 입력 값은 여기 있는 이 aigs 의 0번째 컴퓨터에서는 그 순서를 0부터 세거든요 이렇게 하고 execute를 하면 뭐가 될까요? 헬로우 egoing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값을 준다 두 번째 값을 받을 때는 더하기 건마 더하기 aigs 대가로 1 그리고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hello egoing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 우리 수업에서 제일 어려운 설치 파트가 바로 나오는데 불행하게도 무사히 잘 지나가시길 바랍니다.